하나, 둘, 셋 양희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탐서에 대해서 많이 다스배서에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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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테 우리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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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요 사진 사진 심쌤 심쌤 얼른 와요 양희연영 안녕하세요 어린이 색깔 너무 아름다우세요 참 아름다워요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상대 여기 모지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고위원 최고위원 나오셨잖아요 미디어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연영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음 차기 지도국을 이끌 지도국 그중에 최고위원의 후보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선명한 야당 선명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 제가 당원에너지에 힘을 모아서 개혁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양희연영 위원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선생님, 얼른 말 예 감사합니다.